안녕하십니까 애트레이 김승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살이요 100살? 약하다 100세 갖고 되겠어요? 200살 나왔습니다 제가 발표해 보면 500살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얘기를 해야죠 예전에 그 진시황이라고 벌써 한 2200년 전에 그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그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진시황은 100세, 200세, 500세가 아니라 불로장생,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을 원했죠 그래서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 불로초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가져오지 않으면 막 이렇게 처형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불로초를 얻지 못했죠 그 진시황이 50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거냐 그런데 오래 살더라도 아프지 않고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 사는 동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 오래 산다고 알려진 동물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건 그릴란드 상어인데요 이게 잠꾸러기 상어 과해에 속하는 상어입니다 잠꾸러기 상어 얼마나 잠을 많이 자길래 이름이 잠꾸러기 상어가 됐을까요? 이 잠꾸러기 상어는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헤엄도 잘 안 치고요 아주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그래서 잠꾸러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그릴란드 상어도 잠꾸러기 상어 중에 하나인데 2017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노르웨이 연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릴란드 상어는 1년에 1cm씩 큰다는데요 그걸로 나이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따져봤더니 출생 연도가 1502년이었습니다 그럼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2017에서 1502 빼니까 어렵죠? 512살이었습니다 그때 살아 있었던 거죠 아직까지 살아 있으면 515살인 거죠 저 1502년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 연상군 때입니다 연상군이 조선시대 10대 왕이거든요 그때 태어난 그릴란드 상어가 3년 전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릴란드 상어가 크기는 한 7m 정도 되고 무게는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가 아니고 굉장히 거대한 물고기죠 그런데 워낙 느리게 움직여서 잠꾸러기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북극고래인데요 이것도 엄청나게 큰 고래입니다 길이가 20m, 몸 길이가 20m 체중이 많이 나가면 한 150톤 이 정도 나가는 어마어마한 그 고래인데요 20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200년 사람보다 2배 아까 200년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 북극고래도 20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고래 종류인 그 밍크고래는 50년밖에 못 산대요 그러니까 이 북극고래는 밍크고래보다 4배나 더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릴란드 상어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죠 다 저 북쪽에 사는 동물입니다 아주 추운데 추운데서 살면 오래 살까요? 우리도 그러면 추운데서 오래 살려면 추운데 가서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북은 저건 따뜻한 데서 사는 겁니다 코끼리 거북이라고 하는데요 옛날부터 오래 사는 것들을 십장생이라고 해서 열 가지를 뽑아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십장생 하면 해, 달, 산, 물 이건 생물이 아니죠 이런 것도 있고 대나무, 소나무, 거북, 학, 사슴, 불로초 이렇게 해서 이 열 가지를 십장생이라고 했는데요 거북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북이 옛날부터 오래 사는 동물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이 코끼리 거북은 한 150년에서 한 18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 거북도 그릴란드 상어처럼 엄청 게으른 놈입니다 100m를 가는데 30분이 걸린대요 시속 200m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그릴란드 상어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 게으르면 오래 사는 것 같죠? 그러면 오래 살려면 추운 곳에서 게으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이 동물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럴까요?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미국 분이신데 2차 대전 참전 군인이십니다 이분은 1906년에 태어나셔서 2018년도 생활을 마감하셨는데요 리차드 오버톤이라는 분입니다 112세까지 사셨고요 참전 군인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활동적으로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프랑스 영화 배우인데요 잔 루이드 칼망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1875년도에 태어나서 1997년도에 생활을 마감하셨으니까 122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활동적이셨어요 펜싱을 85세에 배웠대요 85세까지 펜싱을 한 게 아니고 85세에 펜싱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110세까지 타셨대요 110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담배를 21살부터 117살까지 피셨대요 그러니까 금연을 5년 하신 거죠 117세부터 122살까지 좀 더 일찍 금연을 하셨으면 더 오래 사셨을까요? 그리고 영화에도 114세에 출연을 하셨답니다 앞에 오래 사는 동물들은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썼네요 오래 사는 동물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게을러야지 오래 살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인데요 1970년도에 62세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82세가 됐어요 47년 동안 무려 20년이 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50년이 있으면 20년이 더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50년 지나면 100세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건강 수명은 65세예요 지금 그런데 건강 수명은 별로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아픈 기간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라는 회사 아시죠? 유튜브 서비스 하는 회사입니다 이 구글에서 2013년도에 500세까지 살게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500세까지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구글에서 벌거숭이 두더지 쥐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30년을 산대요 그런데 보통 다른 쥐들은 4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거의 7배, 8배를 삽니다 그리고 암에도 안 걸리고 아픈 것도 잘 못 느낀대요 그리고 산소가 없어도 18분이나 산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30살이 넘어가면 8년마다 사망할 위험이 2배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망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나이가 들어도 사망 위험이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젊은 쥐나 늙은 쥐나 사망 확률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로장생을 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벌거숭이 두더지 쥐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해서 사람도 500살까지 살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구글에서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세돌하고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이긴 이후에 인공지능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바둑뿐만이 아니라 체스, 키조쇼, 포커 예수도 다 챔피언들을 물리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저희 연구소에서 인공지능 주치의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주치의는 내 미래 건강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건강 상태가 어떻게 왔는지 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내 건강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하는 것들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런 인공지능 주치의 기술을 기반으로 건강 100세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Yeso criminal 사운드 하늠unting 해 한쪽英two ridge 해초 해 해주 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